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12호 태풍 기러기, 99W 열대여란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반도에도 비구름대가 몰려오는 간접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등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도양의 해수온도, 이상현상인 인도양, 다이폴현상으로 인하여 대기순환에 영향을 끼치면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남부지역에 계속하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양 다이폴현상과 더불어서 9호 태풍 사올라,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인도양으로부터 올라온 비구름대와 연결되면서 긴 정체전선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12호 태풍 기러기와 99W 열대여란 등도 한반도에 비구름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간접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수치의 보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12호 태풍 기러기와 99W 열대여란으로 인하여 9월 10일 일요일부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9월 14일 목요일에는 인도양으로부터 건너온 비구름대와 9호 태풍 사올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12호 태풍 기러기, 99W 열대여란의 비구름 파편들이 한반도를 덮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에서도 99호 열대여란에 대하여 24호 열대저압부로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9월 6일 저녁 9시에 일본 도쿄 인근 해상, 그리고 8일에는 호카이도 사포로 인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